4월 15일 라이딩을 시작하려 합니다.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4월 15일 아이고 하나 챙기면 하나 빠지고 하나 챙기면 하나 빠지고 아 고구를 안 썼네 어이 타이어를 엉덩이 긁었어 아 그만큼 심각해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얘기 오늘 배터리 상태라 별로 안 좋아서 아아 아 어디서 라이딩하기는 너무 좋은 날씨 라이딩하기는 좋습니다 배터리가 이상하다 어제 했는데 아 아 오늘은 조금 어흑흑흑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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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앵글로 찍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으 으쌰 으 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까지입니다.